자, 뛰어내린다. 하나, 둘, 팔. 팡! 팡! 팍! 오, 세상에. 오케이. 여기서 딱 돌아보는 데까지. 어떻게 조만아 하나씩 끊어서 해 볼래? 밟아도 돼요? 뭐야? 탱크네. 얘, 탱크야. 얘 격투기 선수했던 애야. 진짜 밟아요? 어. 내가 떨린다. 떨려, 떨려, 떨려. 어이씨. 좋아, 약간. 얘가 나를, 나를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. 밀으면 안 돼. 이제 둘이는 호흡을 맞히는 사람이잖아. 이 사람을 믿고 진짜 제대로 밟아줘야 돼. 그래야 점프가 제대로 나온단 말이야. 맞아, 맞아. 이거를 지렛대로 생각을 하자. 그래서 여기를 밟고 딱. 여기를 밟고 딱 뒤자, 이렇게. 오케이. 한번 해 봐.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그렇게 하는 거야. 달려오는 거 팔 잡고. 잡고 낸다. 찌르고. 땡기고. 자세 잡고. 자세 잡고. 죽은 사람도 확인하고. 엔진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거야. 합의 급에서 그냥 찔러서. 딱 찔러서 호흡이잖아. 딱 찔러 놓고. 아이고. 그렇지. 아 밀고 들어가는. 그렇지. 칼선을 잘 살려줘야 돼. 사선인 건지. 정말 횡단인 건지. 정확하게. 화면에 멋있게 나오게 칼질을 해야 되는 거야. 야, 또 이게 부엌 칼질 생각하면 안 된다. 네. 실전이야. 오케이. 준비. 자, 자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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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생각보다 잘한다, 주만 씨. 아. 네. 역시 달라. 네. 주만이, 주만이 있네. 제가 뭔가 악당들을 처치하는 이 모습이 약간 좀 주인공이 된 약간 착한. 약간 그런 선한 역할인 것 같아서. 어. 확실히 확 올라오는 게 있네요. 그렇지, 느낌이 있지. 엄청 잘한다. 주만 씨가 맨날 뭐 얼마 나오지도 않고 중간에 죽고 이런 역만 하다가. 저런 역 얼마나 꿈꿨겠어. 안 죽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.